잠시만요. Ourobomii 하신 거 한번 찾아볼라고요. 뭐 하신 건지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? 이게 원래 준 쉬미트 이 양반이 공연에서 Ourobomii를 칠 때 포승치러 져야 되는 파트를 머리로 치더라고요. 그런데 머리로만 치는 건 식상하다. 엉덩이로 져였더니만 그때 이제 여기 밑에 받침대가 작살이 나버려가지고 그 뒤로 그건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저도 어로우미를 실제로 영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엉덩이로 치지 않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들어도 칠 수 있으니까 안 들어도 친다고요? 네 이거는 한 10년쯤 쳐가지고 근 기억력으로 치는 곡이라 안 듣고 친다고요? 오케이 안 듣고 사실 안 보고 칠 수 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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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이다 경환님은 그 말을 직접 몸소 실현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발로 쳐도 너보다 잘치겠다 내가 뚝배기로 쳐도 너보다 잘치겠다 이거를 직접 실현해주신 분이 아닌가 저 완전 동기부에 제대로 겠어요 올해 안에 이거 연습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커버 영상 오래 올라가는 걸로 실제로 들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깐지 제대로네요 아 아